안녕하세요. 동규와 정우입니다. 이번에 해볼 미션은 스탭 카운터 미션입니다. 연두색 밈을 끝까지 밀면 성공입니다. 미션을 하기 위해 로봇 앞에 평평한 범퍼를 달았고 좌우에 가드를 달아 안전하게 미션을 수행하러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미션 수행을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29번 반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시딩해보겠습니다. 동규와 정우였습니다. 동규와 정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